egy rude 그럼 들어갈게요 어떤 교육을ение시기 30초 라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인드 걸어주시고요 아 도어가 꺼졌어 뭐해 마신거지 아 뭐야 아 폭탄받 폭탄 있었네 아씨 왜 죽었나 했네 폭탄 받았네 어이없네 손잡기 있었는데 나비암 뭐 한번만 제거하면 되니까 두번이나 제거합니까 나비로 아 1페이지에서 3분 걸리네 2페이지인가 이제 스킬의 쿠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오 피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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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구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로딛 에이트 1페이지 하고 2페이지 피 차이 많이 나와 있네 바인드 들어왔어 바인드 들어왔어 아아 딜 못넣네 아 죽었네 아 아 왜 자꾸 저기 안걸리네 아 열심히 스킬 던지고 바인드 나가자 어이 결말이 죽었는데 아 마음이 급하다 길드 스킬 안에 가고 싶어가지고 딥먹기가 쉽지가 않네 아 다 썼네 다 썼네 아 피 많아서 안되겠다 못넣는거 알겠어 킬 안될거 같은데 3분 아 3분 안에 세줄 못가겠지 스킬 쿨도 돌려야되는데 어렵겠지 딜 넣으면 될 수 있을까 뭐만거 천천히 할까 어 역시 하도를 시니든가 쉽지 않네 잘 넣었어 잘 먹었어 잘 넣었어 왜 잘 넣었어 가겠는데 다운 턴에 갈 수 있겠는데 응 준비하고 다른 버프 다 없어지는건데 어쩔수고 킬 스킬 한번 가져가 보자 그진 커트라인인거 같은데 바로 들어갈게요 어 되나 어 어 겨우 깼네 아 쉽지 않아 20초 남길 빡세네 빡세네 역시 3픽이지 역시 롯이든가 쉽지않고 쉽지않아 침쓰고 해는 먹고 뭘로 때리면 나올거야 이거들 어 포람 아닌가 저거 포람 먹었구요 어 신발도 나왔어 와 추움뭐야 켈레전도 와 뭐야 영상값 나왔다 이거다 영상 이거 봐야겠다 아 뭐야 얼마에 파냐 야 추움이 저게 나오네 이거 레이오값 빼면 얼마정도 들려 너는 레이오값 한 50억 잡아봐 50억 빼고 16성값 20억 100억이네 100억 100억 100억만 봐봐 야 옛날이었으면 비쌀텐데 쉐이드 포람 아 6억 8천원이네 집값 오케잌 좋았습니다